오늘 총 특별한 방법으로 예배를 해보라고 합니다. 다윗인지 십때문에 다윗이 어떤 것을 요정한 사람이냐면 추구로도 주님을 예배하기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같이 한 번 제의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또 소리로 무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갖고 온갖고 정성을 다해서 나의 최고가 되시는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이 다윗을 불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불러진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높이게 신줄게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것만 물리세 주 살아가자 다 죽게 나와 우리 세주 내 영혼에 다시 한 번 찬양 찬양 높이게 신줄게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것만 물리세 주 살아가자 다 죽게 나와 우리 세주 내 영혼에 다 죽게 나와 우리 세주 내 영혼에 감사합니다 다 죽게 나와 우리 세주 내 영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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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게 나와 주 살아가자 다 죽게 나와 우리 세주 내 영혼에 다 죽게 나와 우리 세주 내 영혼에 다 죽게 나와 우리 세주 내 영혼에 그라와 함께 하시니 기신Q-이라고 다 죽게 나와 우리 세주 내 영혼에 어둠게 너네네 난 오래간만에 붙인 것과 함께하시니 난 중독독독 죽음에서 화비를 닫으시니 이 속에 난다 찬양 croc 아름다운 earth 죽음 사각자 밤 순교 air 마시오! 아멘! 찬양하니 내 신심에 우리의 마음이 여워 은근한 모든 것만 보이세요 신사와 함께 나아 다신게 나아가 다신게 나아가 주님 병원 경고지셔 아멘! 찬양하니 내 신심에 광광 우리 스쿵 아버지 주의 나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도 믿으시지 내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도 믿으시지 내 영광 우리 주의 나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도 믿으시지 내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영광 영원히 주의 사랑도 믿으시지 내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도 믿으시지 내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영광 영원히 주의 영소onic 아멘